네 안녕하세요 밀투군입니다. 슈퍼 히어로 작전 북쪽으로 가자 왜 이거 뭐 벌.. 뭐 세이브 포인트가 벌써 있어? 괜찮아요 뭐 이 멤버는 알것만 있으면 돼 게임의 상태가 저건! 류세이 잉그램 데빌건담 참전작이 모인거치고는 꽤 시나리오가 암울한데 이거 류세이 여기서 만난게 잘 됐다 해치우자 어 라저 알았다 류세이가 리더야? 빠밤 빠라바라바밤 빠밤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개시 이래가지고 말야 R1의 강화 파츠를 달 수가 없어 요어씨 크지에 최대 파워 배리야블 포메이션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나 스킵무비 그런게임이 있어요 에이스 R이라고 무비가 스킵이 안되는게임이 있어요 롤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탁기 배리야블 포메이션 롤뽑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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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뭐라고? 너희들의 기체는 이 시대에서 최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쟤 젠장 속았어 SRX를 우습게 보지마 아야 염동폭쇄검을 쓴다 너의 염동력을 나에게 빌려줘 왜그러냐 아야 설마 정신을 잃은건가 티링크 커넥터에 브레이크가 떨어져 있어 대위는 아까 일격으로 염동력을 너무 쓴거야 이럴수가 초능력로봇 꼬마야 얼마전에 나한테 건방진 소리를 했구만 자 보여 봐라 너의 진정한 실력을 왜그러냐 그럼 내가 간다 석파 천경권 왜이번에 음성이 없어 빠밤 빠라바라바라밤 빠밤 알랄랄 이거 어떻게 이겨? 허어 불리위에서 동요를 구했는가 꽤 하는군 아으 난 질수 없다 라이 가 한거야? 우리들이 치면 이 지구는 그런 약한권으로 지구를 구할 수 없다 뭐라구? 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끌어냈을때 니 앞에 적은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넌 그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안녕 뭐야 왜냐 왜 마무리를 하지않는거냐 이 게임은 SRX팀을 너무 밀어주고 있어 류세이 괜찮냐? 어 괜찮은 늦어서 미안 젠장 이런일이 대단히 도몬 대체 무슨일이 우리들은 SRX의 힘으로 데빌건담을 부활시키고 말았다 미안 우리들은 동방불패의 함정에 빠졌어 하지만 동방불패는 마무리를 하지않았어 쟤는 목적이 뭐냐 데빌건담을 쫓자 우리도 가자 북으로 가면 되겠지 요새 유튜브가 자꾸 내 발언을 오해를 하는데 그럼 북쪽이 북쪽이지 뭐야 아 뭐라고 해야돼 노스로 간다 그래? 그래도 똑같잖아 노스페이스 건담 수피개를 손해놓았다 요새 인공지능이 말이 안된다니까 이제 말도 안돼 하여튼 이거 진짜 각건담을 손해놓았다 각건담을 손해놓았다 장비를 줘 장비를 이사람들아 하여튼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빨리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 하여튼 뭐가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힘듭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몬 동방불패 도몬 잘되어 여기까지 많은 강적하고 싸워왔구나 그건 칭찬해주마 당신은 대체 목적이 뭐야 나는 말이다 기아나 고지에서 엉망이 된 생체유닛 쿄우제에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 네오바딤을 이용해서 뭐? 그래 최고의 머신인 데빌건담을 영원히 살려두기 위해서 최고의 육체가 필요하다 당초 네오바딤은 다섯명의 소년을 생체유닛의 후보로서 네오제팬콜로니에 보내왔다 다섯명의 소년을? 설마 그렇다 너도 그놈들한테 짐작이 가는게 있겠지 히로였나 하지만 유제스가 말했던 그놈은 대체 누구냐 그럼 하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는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으로 생체유닛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 거기서 너한테 눈을 묻히고 여러가지 강적을 보내서 최고의 파이터로 단련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예상대로 이상의 생체유닛으로 성장한 것이다 뭐가 이상이야? 데빌건담의 생체유닛은 이미 정해져있는게 아니었나? 그 놈한테 얘기를 들었구만 지금 데빌건담은 내가 바라던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이 이상 수상 안심은 필요없다 형! 도몬 봤느냐 저 엉망이 된 형의 모습을 너희들이 데빌건담을 지금까지 타격을 입혀왔다 그 대가가 이것이다 대가라고? 만약 이 데빌건담이 코어 즉 생체유닛이 이 상태면 기체가 버티질 못한다 하지만 도몬 니가 새로운 생체유닛이 되어서 데빌건담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이다 몸을 왜 떠냐는 동강불패 그게 형에 대한 예의다 이 자식 처음날 상태로 불타오르고 있다 영열가핀 저렇게 들어줘야되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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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이 손이 불타고 있다 승리를 지라고 외치고 있다 석파 청정권 전수 받았다면서 왜 안나가냐 엔더 아매 으악 확실히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성우가 목이 안 남아 놓을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이 목소리를 못 낸다 그러죠 으 자 타라 타는거다 데뷔 건 다음에 괜찮냐 도문 그 이소린 또 뭐 이놈 수발 칠 또 아니 교직 하수라고 부르는게 낫나 뭐라고 역시 내 정체를 알고 있었고 마스터 아시아 너는 제 3자 이면서도 데빌 건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극비리에 개발된 저 건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는 한정돼 있어 그렇게 되면 dg세포에 성질해서 볼 때 나오는 결론은 하나 그렇다 내 동생의 손 못댄다 동생 그럼 수발친 형이었단 말인가 어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도문 그럼 저 데빌 건담 안에 있는 형은 누구야 왜 형은 둘이나 있어 감동의 제외는 거기까지라 어 어 피해 도문 어 이분이 인제 슈퍼로봇대전 임팩트에서 되게 셌지 슈퍼로봇대전 임팩트 도랑크 예 그 게임이 닌자전사 토비카게가 나오는데 토비카게 애들보다 이 인간이 쎄어 도랑크 도랑크 프랑크 소시지 아 약해 한번더 아 봐줘요 좀 도랑크 아 모자라 이런 씨 이벤트전이겠지 아 정렴꽁 무쇽 지건담은 딱 여기까지가 되었어요 자 어 내 몸에 한계가 각오해라 어 무무미 젠장 이럴때 어 혀성 어 괜찮아 그것보다 도문 쿄우지를 쏴라 역시 쿄우즈를 없애지 않으면 데빌건담은 쓰러지지 않아 그 그럼 난 몰라 뭔 소리야 왜 형이 둘이나 있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형 알겠냐 난 쿄우즈면서 쿄우즈가 아니다 즉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 둘로 나뉘어버린 신체와 마음 즉 거울에 비춰진 쿄우즈의 그림자인 것이다 왜냐면 난 디지세포에 힘을 빌려서 만들어낸 쿄우즈의 카피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모든건 데빌건담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적을 써가지고 지구권의 정복을 꾸민건 형이었을텐데 아니야 애초에 데빌건담은 지구재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재생? 그렇다 아버지의 얼티밋건담 3대 이론 자기재생 자기증식 자기진화 모든 지구의 환경재생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경의적인 힘을 눈독을 들인 자가 있었다 유제쓰겠지 유제쓰죠 아 우르벤가? 아버지! 카스박사 알고있다 미키농 당신 아 아쉽지만 네오제펜군의 악용되기전에 얼티밋건담을 파괴해야되 당신들은 우르베 우르베 카스박사 움직이지 마라 미카무라 박사 박사 얼티밋건담에 파괴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되네 우르베 소자 미카무라 박사 어떻게 여기에 이 건담은 우리 네오제펜이 우주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아니야 이 건담은 지구를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디디에프랑 콜로니가 다투면서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면 40년전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시대가 온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괴수나 이성인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가이아 세이버지나 비세거인은 없다 큐오지 우르베 얼티밋건담을 넘겨줘서 안된다 얼티밋건담에 타 내 아버지 얼티밋건담을 넘겨줄거 같냐 없어져라 큐오지 망쳐라 큐오지 어머니 가라 큐오지 으 큐오지 얼티밋건담을 파괴해줘 부탁한다 우리들은 유제스에게 속아가지고 엄청난걸 만들어버렸다 이럴 줄 알았어 유제스잖아 결국 유제스야 그것도 나다 수발체 그리고 난 지구로 도망쳤다 하지만 지구로 낙하할때 충격으로 제어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겨서 난 디지세포에 빨려들고 말았다 거기에 얼티밋건담은 저 무서운 데빌건담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면 형이 데빌건담을 빼앗았다는건 미카무라 박사랑 우르베의 거짓말이다 맙소사 난 그것도 모르고 형을 쫓고 있다니 음 음 뿌리가 착한 너는 속아서 지상에 내려와 큐오지를 쫓았겠지 음 그 사람이 생각할만해 하지만 상대는 무서운 데빌건담 니가 무리를 하는것 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데빌건담에 빨려들어간 교우지는 그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쓰러져있던 네오도이치의 파이터를 모체로 자신의 전인격을 옮겨 이 나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넌 이 나를 대신해서 그림자가 되어서 도문을 지켜라 그럼 왜 처음에 만날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거 음 그정도로 머리에 피가 치솟은 너한테 뭔 말을 해봐야 듣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냉동형에 처해져가지고 잡혀있는 이상 어 경솔한 짓을 할 수가 없었다 형 도움은 나도 나도 괴로웠다 형 넌 형이다 내 형이 맞아 어 아 아 아 동광불패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니가 이 데빌건담에 필요 불가결한 파일럿 아니 중액부의 생체 파일 생체 유닛이 되어서 저놈과 일체화가 되어라 동광불패 당신은 자 그 최고의 육체를 데빌건담에게 바쳐라 도문 안돼 의식이 나의 목숨이 예 큐우지와 함께 있다 난 여기까지인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다 바밤 아니 너 뭐할 짓이냐 예 데빌건담을 먹어치울 것이다 형 이놈 이놈 제정신인가 어 내 몸이 형 안돼 나도 빨려먹을 것 같아 형 도문 쏴라 나랑 같이 데빌건담을 빨리 나의 몸을 콕핏을 날려버려 그럴 수가 안돼 난 못해 징징대지마 빨리 내 손에 새겨진 문장의 무거움을 모르느냐 문장의 무거움 으 그니까 건담파이터들어 이제 손바닥에 문장이 손등에 문장이 손등에 니가 이놈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판이 되어버린 동료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너도 킹오브하트의 문장을 가지고 있다면 정에 휩쓸리지 말고 목적을 잃지마 어 이런 쿄우즈같은 비극이 반복되듯 좋단 말이냐 으 해라 데빌건담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고 이 지구권을 해방하자 그만해 도문 너는 친형을 그 손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부탁한다 도문 데빌건담에게 최후의 일격을 알았어 그만해라 도문 데빌건담 없이 지구의 미래는 없다 형 뚠뚠뚠뚠 뚠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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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유파 동방불패의 이름하에 내 손이 새빨같게 불타고 있다 승리를 쥐라고 외치고 있다 뽀뽀뽀뿌 계곡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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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다 형 수발칠 고맙다 도몬 형 으아 내 내 데빌건담이 그게 언제부터 니꺼야 용서못한다 도몬 너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있냐 닥쳐라 데빌건담을 써가지고 우주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악당이 아야야 왜 소리가 왜이래 이 한심한 놈 내가 언제 그런걸 원한다고 했냐 유제스와 손을 잡아놓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놈의 힘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 힘으로 데빌건담이 부활 할수만 있다며 그걸로 좋아 이 소리가 왜 이래 응 아 아 잠시만이 에야... 그러면은 왜 데빌건담이 필요한데 허허허 알고싶냐 그렇다면 승부에 두글자를 걸고 알려주머 바라돈.. 바라돈 바다! 건담 файт! 레디이! 고우오오오오옹 이래가지고 낮에 느낌은 아 힘들어 이제 그만 나와 이제 너희도 그만 나오세요 빠밤 석파 전경권 빠밤 유파 동방불패 이름하에 빠빠빠뿌록뿌록뿌록 해치워버리심 아 석파 청량본 어미 왜이렇게 세 다크니스 핑거 아 공방불패 마시더아시아 각오해라 기어오르지마 12방패 대차류 이정도로 아파도 아직도 모르는거냐 너도 봤을거다 자신의 별을 지키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인류의 희생을 인류의 희생을 뭐야 이게 인류 대신 희생해서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들이 지구다 콜론이다 권력을 다투는 사이에 지구의 자연은 멸망해가고 있다는걸 잊었냐 도모나 넌 지구가 인류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지구를 이렇게 만든건 누군지도 모르겠지 그거는 결코 괴수나 이성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이다 그것에 아 나는 그것을 눈치챘을 때 이런 지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맹세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구를 자연이 넘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고 뭐라고 답해봐라 도문 지금 지구에 불필요한게 무엇이냐 이 별을 병들게 하고 있는게 뭐냐 설마 니놈 그렇다 응 응 응 뭐야 응 그래 그놈들이 이별이 없었으면 외계인도 괴수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느냐 나의 목적은 지구 인류의 인류의 말살이다 이 자식 그놈을 그놈을 꾸미고 얼티미 건담을 너희 아버지에게 넘겨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걸 본 나는 오늘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야말로 인류 말살이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느냐 인류 그 자체가 없으면 자연은 부활한다 그리고 최강의 힘을 얻은 데빌건담만 없으면 이제 아무도 지구에 오지 않게 된다 하하 그래 그게 바로 좋은 것이다 그게 최고야 그걸 위해서라면 인류는 필요 없다 아하 사부 사부 아름다운 자연조차 지키지 못하는 장난스럽게 파괴와 사륙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놈들 지구에서 사라져라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말살해도 좋을리가 없어 인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은하의 동포들한테서도 버림받지 않았느냐 이 지구에 인류는 필요 없다 왜 그걸 모르는 거냐 그러니까 너는 바보인거다 아하 뭐라 뭐라 이건 권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동방불패에 주먹이 울고 있다 내 마음의 슬픔이 휘몰아친다 그래 자신의 권은 자신의 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건 이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게 동방불패의 혼의 외침인가 으어어 이 몸만 제대로 했으면 아무 고생을 안했을 것을 내가 데빌건다면 생체유닛이 되면 냈을 것을 이를 분통하다 간다 도몬 레인 도몬이랑 마스터가 서로의 마음을 다투고 있어 아야 이대로라면 도몬이 도우러 가야 돼 언제 일어났어 너 안 돼야 과거에 사부랑 제자가 으 으 으 권과 권으로 승부를 겨루러 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건담 화이트 이 싸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저 싸움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가 도몬은 도몬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의 마음을 어 어 당신이 하고 있는 거는 어 어 이랜 바보 같은 놈 동방불패 당신은 잘못됐어 뭐 어 왜냐면은 동방불패 으 은 아 아 아 다 아 아 도몬은 이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갓 건담 왜이렇게 쎄? 야 갓 건담 왜이렇게 쎄? 얘가 최강 아님? 저의 손이 맑아에 모일거야! 응, 귀찮아 난 지쳐버렸어 지침 왈도우 빙결 이이이이이 또에더 어어 왜 멀쩡해노 데미지가 일밖에 안들어가요? 어 승부가 안나왔는데 기력이 닿았었구나 에 차류 아 아 거기까지냐 너의 힘은 여기까지였냐 그래도 킹오브하트냐 뭐냐 발을 쫙 펴고 허리를 허리에 힘을 넣어라 그런걸로는 악당이 나 혼자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 바보같은 제자놈 오오오 하이퍼모드 일어서 일어서라 시끄러 오늘 난 당신을 뛰어넘는다 루파 성방불패 이르마이 그만 좀 해 이것들아 진정한 석파천경 아 갚힌거야? 아 그렇지 석파천경 갚힌거다 아 어 좋아 지금 너는 진정한 킹오브하트 사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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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어 너의 목적은 빛의 거인의 힘을 자신의